한국국토정보공사 향이 나 어떤거 저도 레몬이요 레몬 두개? 레몬 두개? 네 사은때두개 결정 얘는 뭐에요? 아 얘네랑 500원 추가하시면 향아 이거 어디에 쓰는거야? 이거 어디에 쓰는거에요? 샤프나 볼펜이나 샤프드 위에 올려드리는거에요 귀여워 어디다 쓸지 볼펜 펜펜 뭐다 두가 아세요? 안해도 돼요? 그거 두개다 내 먹는다 아 아 너네 카드 받아라 카드 받아서 향이 다 먹어 이건 내가 먹을게 그래 코드 름 parc 비주얼 안내 클럽 클럽 8 Ab ikit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